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프로틴 보충제 탑5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각 제품들의 독특한 장점들을 알아볼텐데요. 건강과 운동, 몸매관리에 관심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정보들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5위에는 셀렉스 프로핏 웨이 프로틴 복숭아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고품질, 웨이 프로틴이 체내 흡수가 빠르고 복숭아 향이 은은하게 나서 맛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근육 회복에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4위에 랭크된 블루 다이아몬드 아몬드 브리즈 뮤트리 플러스 프로틴은 식물성 프로틴이라서 우유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몬드의 풍미와 프로틴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맛도 건강도 놓치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겠죠. 3위는 칼로바이 퍼펙트 파워 쉐이크 초코 맛입니다. 이 제품은 하나만으로도 풍부한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제품입니다. 또한 진한 초코 맛으로 달콤함까지 느낄 수 있죠. 2위에는 원데이 뉴트리션 버슬킹 80 프로틴 헬스 보충제가 있습니다. 높은 단백질 함량으로 근육 성장과 복원을 돕는데 부작용 없이 체중 조절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를 차지한 제품은 칼로바이 퍼펙트 파워 쉐이트 20g 초코 바나나 맛입니다. 높은 단백질 함량과 부드러운 초코 바나나 맛으로 사랑받는 제품인데요. 운동 전후 식사 대용 간식으로도 좋으며 손쉽게 휴대하며 섭취할 수 있어 편리성까지 갖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보단백 저칼로리로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프로틴 탑5 제품들 여러분의 운동과 건강을 지키는데 어떤 제품이 가장 도움이 될지 꼼꼼하게 살펴보셨나요? 각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다양한 정보와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채널이 될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